3번 다음 단어와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무, 배추, 양념, 고춧가루, 소금, 밥, 고기, 김치, 식초, 무, 화이트 레디쉬, 배추, 나파 캡캐비지, 양념, 시즈닝, 고춧가루, 레드 페퍼 파우더,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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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,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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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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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초, 물, 고춧가루, 이것은 김치의 모든 재료입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 OK, so the correct answer is number 3. Thank you.